마이보험 체크 대박영선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민생경전구소 안정일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박경미 교수님으로 아는 분도 계실 테고 전우원님으로 아는 분도 계실 테고 문재인 정부의 상하대 대변인으로 아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남시의 후보로 나왔는데 너무나 애석하게 강남 병으로 추살표 다시 던지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아는 분도 계실 테고 아무튼 강남 병이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가 거기를 험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사지라고 해도 다 설명이 부족한 곳인데요 4년 전에도 저희들이 강남 병에 김환규 후보님 나왔을 때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최고로 민주당이 TK보다 더 어려움 어려웠지 싶지 않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과감한 출살표를 던져서 선당우사의 폭염과 모범으로 그러면서도 강남에서도 지금 강남 서초에서도 민주당 돌풍의 주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받는 분입니다 박경미 의원이 오셨는데 아직 인사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의원님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분 말씀하고 응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들어오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대박영선 TV 안징월 TV 인사 TV 얼른 들어오시고요 박경미 TV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벌써 우리 박경미 의원님의 TV는 8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생만 안 하는데 나중에 녹화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박경미 TV도 가서 구독 조화 눌러주시면 좋고요 지금 후보님 소개 방송 같은 경우도 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조회를 하셨네요 그래서 박경미 의원님 계속 이번에 정말 강남에서 투표혁명 우리 모두가 이 마음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후보님 너무 좋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민주당에서 가장 선당호선을 모범적으로 가장 사지에서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감동의 물결이 지금 계속 몰아치고 있거든요 점점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파랑당님 김윤자님 승창님 승창 박경무님 국회로 왔습니다 파랑당님 박경무 화이팅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리고 주변에 얼른 이 url을 복사해가지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셨다 박경미 의원님 안지경무TV 인사이티비 대화 인사이티비 나온다고 빨리 여러분 홍보해서 더 오시게 임도현님 박경무TV에 인사이티비에 인사이티비에 바이솔님 천사들개치님 인사이티비에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빨리 홍보해서 더 많이들 몰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몰고 오셔야지 저희가 박경미 교수님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서울의 소리가 나서도요 박경미 의원님하고 여기서 5시 50분에 방송한다고 열심히 사전에 홍보도 했고 여기저기 수천 수만 명이 모여 계신 시민들에게도 강남병에서 정말 투표혁명 해보자고 지금 홍보고 올리고 왔는데요 자 이제 서세히 박경미 전 의원님 강남병의 정말 선당우사의 모범 선당우사의 표본 박경미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경미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구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경미입니다 이렇게 안진걸TV에서 처음 인사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서 험지 사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험지 사지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그 말을 쓰면 자꾸 그게 현실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 이 강남에도 우리 민주당 또 박경미를 지지해 주시는 열렬한 지지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개소식 했어요 그런데 그 개소식에 오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여기가 강남 맞느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는 개소식 서울에서도 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저의 힘찬 행보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셨고 그다음에 서영교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또 남인순 위원님 그래도 강남 3구 중에서 지키고 계신 그다음에 이재정 여성위원장님 또 유훈혜 부총리님까지 오시고 와 대단한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있지만 또 많은 내빈이 함께 를 해 주셨습니다 내빈 내빈님 우리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 인물들이 다 보였네요 제가 못 갔는데 너무 죄송한데 토요일날 어쩔 수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안기룡 후보 이현 후보 저도 막 전국을 돌았어요 그런데 박경문이 계속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갔잖아요 최소 3번은 가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유세해 주신다고 네 유세도 할 거고요 저만 가느냐 여러분 요즘 제가 누구랑 다니죠 이기영 영화배우님 이원정 영화배우님이랑 다니잖아요 구마죠 어쨌든 청주 같이 왔는데 엄청 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배우님을 모시고 한꺼번에 모시고 반드시 가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개소식에서도 뭐 어떤 풍경 어땠는지 되게 엄청 많이 먹고 열기가 넘쳤다는 건 들었거든요 이제 박경민 tv에도 일부 있던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일단 축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기 좀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단은 말고 이 부분 정도 네 박경민 후보님 선거사원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말하고요 네 삶의 이기 민주주의의 이기 평화의 이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박경민 후보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줍시오 감사합니다 당대표 이재명 네 문재인 대통령님 축사도 왔다면서요 네 그러면 여기 또 긴 축사를 아주 절절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부분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경민 의원님을 아주 신뢰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박경민 후보가 또다시 용기를 낸 도전화입니다 강남병원 민정부로서는 험지 중 험지입니다 오직 선당우사의 자세로 당에 부르며 하답한 박경민 후보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거꾸로 하는 나라를 바로 세겼다 일념과 함께 정치 변화의 미랄이 됐다는 의지로 나서는 박경민 후보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아 박수 제가 두 분 메시지니까 제가 다 마음에 훈훈함과 희망이 느껴집니다 네 개소식 날 꽃다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지금 감동적인 빵 손편지 꽃다발 등이 쏟아졌다면서요 이게 꽃시장에 가서 꽃말을 보고 직접 선택을 해온 건데요 노란색 프리지아가 이제 새로운 시작 앞날을 응원한다 또 파란색 델피니움 또 하늘색 수구 이런 거를 각각 꽃말과 그다음에 저의 상황 저에 대한 격려를 담아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저걸 이제 우리 강남병 주민께서 응원하러 네 오신 거고 꽃다발 의미가 그거네요 그냥 꽃다발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빵을 구워서 피낭쉘을 구워서 거기에 스티커를 응원 스티커를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자랑질을 하는데 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 해서 그 피낭쉘을 세 상자나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가 쓴 손편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힘 내세요 이렇게 귀여운 삐뚤빼뚤한 그런 글씨로 저거는 이제 형이 쓴 거고요 아까 거는 1학년짜리 동생이 쓴 그러면서 이제 간식을 골고루 챙겨가지고 철자가 좀 틀리긴 했네요 그렇죠 네는 아이고 새가 어인데 너무 귀엽죠 그래도 너무 좋네요 틀리니까 더 반가운데요 맞아요 가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간식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제가 유세 선거운동 하기로 한 장소에 나와주셔서 저한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아 제가 기왕 자랑을 시작한 김에 또 이런 손편지도 제가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교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써준 손편지인데요 네 부러우시죠 네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아 네 아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 이제 후보님 그 모토랑도 맞네요 교육전문가 후보님이 박경민 후보님 여러분 실제로 민의당 교육전문가 맞고요 교문에서 교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또 홍익대 수학교과 교수님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전문가 박경민 후보님께 줄줄이 네 이렇게 근데 이 표님 진짜 정성껏 쓰셨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또 이런 손편지도 가지고 제가 이런 손편지를 이런 편지를 받으면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곳에서 고군분주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몸이 부서져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지지자들의 응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네요 많이 힘이 진짜 많이 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험지 중 험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지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떤 분들은 티켓이 어렵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희망적인 것으로 충분히 우리 민의당이 당선 가능하다 네 열심히 하면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람이 일고 있다 네 2018년에 강남구청장을 우리가 배출했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을 부서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꼭 투표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계시더라도 강남에 있는 친구가 그날 투표했는지 꼭 확인 전화해서 투표 동료 해주세요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면 이깁니다 맞습니다. 강남명이 무슨 무슨 동인지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입니다. 딱 3개 저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잘 모르는 분들은 타워필리스에 있는 동네라고 하면 금방 또 아시더라고요. 하군가가 있고 여러분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에 있는 지인들 주민들 최대한 우리 연락해봅시다. 진짜 민주당이 지금 저는 압승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지고 있다는 자세를 띄야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강남병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투표혁명이 아니라 한국이 정말 엄청난 디비집니다. 디비지고 정말 좋은 나라로 간다고 보거든요. 강남 주민들도 더 이상은 강남병에서 더 이상 윤석열 김근혜 한동원 정권은 아니다. 정말 박경료 같은 분들이 있다면 민주당과 함께 손자 과부자라는 마음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지역에서 20%대밖에 득표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유권자들 만나보시면 교수님에 대한 호감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왔고 교육이 최우선 관심사잖아요. 제가 교육자부터는 다 해봤어요. 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대학교 홍익대 교수 그리고 국회에서 일할 때는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일했고 그리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수능을 하는 거기에 제가 책임연구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교육비서관 나셨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임명을 해 주셔서 민주당 교육투기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와 우리 강남 주민들이 또 교육관이신 거 교육렬이 대단하잖아요. 그 경력이 어필하겠는데요. 제가 많은 교육전문가들 만났는데 이런 당 정청 시민사회 학계까지 모두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수학 교육과정도 만들고 수학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 비타민 수학 콘서트 그런 초중고생들이 많이 읽는 수학 교양서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학 교육도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강남 맞춤형 후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도 강남의 수포자 공격 일본이 만들겠다 이 공약도 있던데 굉장히 강남이라고 해서 수포자가 없지는 않겠죠. 거기도 수포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수학은 이제 사교육이 가장 사교육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교과지요. 그런데 제가 보조교사제라든지 멘토링을 활성화시켜서 수포자 없는 그런 강남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교과 중점 학교,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외국어 중점 학교 이런 중점 학교 지정을 통해서 명문 학교, 명품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 또 수학 문화관, 과학관, 코딩 체험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각도로 과학, 수학, 정보, 코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마 교육 문제나 자녀들의 어떤 친학 문제에 관심 많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지만 강남 부모님들이 좀 더 열정이 높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맞춤형 후보 같다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명함 드리면 이렇게 경력을 보고 맞춤형 후보라는 데 대해서는 수긍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조금 거리를 두신 분들도 일단 당의 경쟁력보다 후보 경쟁력이 강남에서 훨씬 더 어필할 것 같아요. 제가 주민이어도. 네.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양재천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오늘 한 학생이 다가오면서 대학교 신입생이래요. 네.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학 논란으로 수능에서 피해를 본 학생이다. 그래서 본인은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민주당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킬러문학 핀셋 제거 이런 발언을 갑작스레 하는 바람에 고3 수험생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준킬러문학 혹은 신유영의 킬러문학으로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고 특히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폭증했잖아요. 한 10여일 전에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우리가 27조로 학생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더 폭증을 했고 특히 고등학교급에서 사교육이 폭증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 킬러문학 논란 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변화가 있으면 학교는 아무래도 그 변화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더딘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학원으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학원들은 또 맞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고3 딸이었거든요. 갑자기 킬러문학 나온다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킬러문학이 이제 담임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 다 일대올란에 빠지고 킬러문학 그러니까 당연히 중킬러문학이 나올 거다 하고 전망이 되니까 그럼 중킬러문학은 뭐냐 그걸 수능이 쉬워준다는 거냐 막 엄청난 혼선에 빠져가지고요. 맞아요. 우리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학생들 분위기가 어때? 다 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다른 시험을 잘 본 분도 일일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험을 많이 못 봤고요. 그래서 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딸도 바로 재수하고. 아 그렇군요. 준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너무 쉬워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본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2분의 1, 3분의 2 정도가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다들 굉장히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중킬러문학 때문에 연합뉴스 보도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교수님. 중킬러문학 논쟁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원인도 됐다. 그것도 이제 좀 민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물가 폭등. 그러니까 이제 대파 875원이라는 4차원적인 발언. 정말 현실이 겨려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저도 오늘 마트에 가봤더니 3,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팅. 바람이 먹는다는 이팅으로 파이팅을 했는데요. 정말 또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감자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감자가 95개국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감자 가격이 1위예요. 제가 마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 상자가 마트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팔아도 이제 조금 상처난 거 이런 거 빼고 나면 거의 밑지는 수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금사가 얘기 황금귤 얘기 나왔지만은 그뿐이 아니라 금배추 우럭값도 올랐더라고요. 금우럭 금김 금감자. 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물가에 있어서는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고 마트에서 특가 상품 한정 상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네. 봤습니다. 오픈런 한 것도 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서 정부에서는 민생특위를 가동한다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발족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위원장이 경제무능 투톱이에요. 누구냐 하면 추경호 그다음에 유일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경제를 망친 추경호 전 부총리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경제를 마친 유일호 이런 두 분이 투톱이 돼서 민생특위가 지금 발족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자 붙은 거 이제 민생경제영무소 선생님인데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유감 굉장히 많으시죠. 아 그럼요. 아니 22번이나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그냥 관권선거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문재인 아니 청와대 대변인으로도 유명하셨잖아요. 피아노도 잘 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선거가 한참 남는 한 번 치 것 같아요. 그걸로도 난리여 가지고. 그렇죠. 네. 대통령 워낙 성품이 그런 불편 그러니까 어떤 과도한 논쟁이나 또는 오해받는 걸 싫어하시니까 아예 안 가셨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22번의 민생토론회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실정 폭정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함이 정말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표현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그러니까 뭐 입틀막 정권도 있고 이체양명주 정권도 있고 저희는 심지어 물경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물가폭등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이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제가 퍼뜨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이버님께서 강남병 사람들 복받았네요. 의원님 복받았다고 다들 응원을 많이 주십니다. 스크린 뉴스님께서 두 분 수고 많습니다. 자 투쟁 내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강남 대치 삼성 도곡동에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들 무조건 정말 연락도 하시고 필요하면 안징월팀이나 우리 박경미 캠프에 그 지인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개별 전화도 가능하고요. 가가오 방문은 못 와야 되었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 선거는 얼마든지 피켓팅도 할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박경미를 응원합니다. 박경미 교육전문가 지지합니다. 이거 누구나 가서 할 수도 받겠어요. 이거 다 합헌으로 돼가지고요. 사돈의 팔촌까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다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우리 물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오늘 국힘에서 나온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대파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조롱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어제 송파 강남 돌면서 직접 마트 가서 사본 거 아니에요. 샀더니 이게 지금 5천 원이다 하면서 박경미 부모님은 3,900원 저도 어제 마트 갔어요. 한함에. 저는 3,990원. 그러니까 10원 이렇게 4천 원대를 피하려고 10원 깎아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건 초특허셀이래요. 사장이 그래요. 저는 최대한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3,990원이에요. 근데 875원으로 조잘해놓고 야당 지도자가 그걸 지어 가니까 대파만 안 들고 있다고. 아이고 이렇게 비판을 해도 우리 천박할까요. 네. 어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이제. 지역 가신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송파 강남 서초 동자 이렇게 정말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어제 수서역에서 이재명 대표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선 송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는 또 레파토리를 달리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걸 이제 더 계속 이어가야 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이 아리백을 대비할 수 있으니 뭐 일석삼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골탑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골탑 부모들이 소 팔고 논밥 팔아서 대학교육을 시켰잖아. 옛날에 대학본 했다가 우골탑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미래를 위한 대비였고 이제 그런 우골탑 덕분에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r&d 예산을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또 이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뭐 5조나 무지막지하게 삭감을 했잖아요. 16%를 깎아버린 아이으로 정말 네. 그러니까 그 imf 때도 깎지 않았던 r&d 예산. 저는 그 r&d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만약 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3년 후에 정권을 되찾아와서 사실 3년보다 더 빨리 정권을 찾아와야 하지만은 어쨌든 그 후에 세제를 다시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r&d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학문 세대가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 실험실들이 연구소 실험실들이 그 고급 인력들을 계속 갖고 가지 못하고 그들 외국에서 많이 스카웃을 지금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본인들이 인터뷰해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우리는 외국으로 갑니다. 어쩔 수 이런 봤어요. 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3년 후에 r&d 예산을 복원하더라도 그거는 제자리로 금방 오질 않아요. 그 후가가 수십 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수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로서의 목소리도 내는데 이 r&d 예산 삭감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그리고 3년 후에 제대로 만들어도 복원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국가적 손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박경미 후보자님께서 정말 뛰어난 식견을 말씀해주고 있는 와중에 인선이님께서 박부자님 교육학자 아닌가요. 경제 분야도 박식하십니다. 강남명 주민들도 이번에는 변화에 동참하셔서 박경미 후보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파파파파. 대파자라는 말도 이제 돌죠. 승창님께서도 제2국민 투표율 3월 27일 4월 1일까지 투표장으로 팍팍 밀어서 박경미 후보님을 국회로 민지만 님이 재밌네요. 박경미 후보님 국회에서 피아노. 피아노 잘 친 박경미 후보님 국회에 가셔서 피아노 선율 듣고 싶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가지가 놓여주셨고요. 아니 심필수 후보님은 나경원 씨보다 박경미 후보님 혹시 아름답다는 또 예. 적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응원 더 해주십시오. 자 가입원님 강남명 주민분들 강남명의 적기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 박경미 후보님이 나온 걸 알고 저 멀리 새날 방송을 마치고 우리 박영선 민생경정 언론위원장 전 진선미 여가부장관 보좌관 그리고 노회찬호 보좌관이었던 박영선 후배님이 박경미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 빗속을 뜯고 달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박영선TV에서도 생방송하고 있고요. 요즘 저분이 비례해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본인은 떨어지더라도 김민석 후보님 박경미 후보님한테는 돼야 된다고 본인이 더 뛰고 있어요. 우리 강남병 몇 번 가실 거예요. 저는 3번 이상 가기로 약속했어요. 저도 3번 이상 가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마이크도 잡겠습니다. 많이 가만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미 후보님이 다 잘하는데 유세 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직 좀 그게 어렵다고 하신데 우리가 와서 보조 후보들이 목소리 큰 후배들이 보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님 가는데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인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던가요? 네. 어제 수서역에서는 강남 갑을병 모두 후보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모여주셔서 후끈한 열기로 오. 분위기 좋습니다. 민주당의 대선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송파 강남하고 어제 영등포로 오셨거든요. 영등포 현장에 1시간 반 정도 계속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바닥이 뒤집혀지는 거를 몸으로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다시금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서울이 다 파란 물결로 물들 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강남 주민들이 결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서울이 다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꼭 투표장에 나가서 강남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럴수록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결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또 그걸 잘했잖아요 여러분. 기본소득당이나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범 우리 야권 진보정당들하고 선거 연대를 이번처럼 모범적으로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원래 진보진장 말이 많거든요. 또 굉장히 가치를 중요하다 보니까 선거 연대하려면 힘들어요. 제가 그 수십 년 해봤을 줄 알잖아요. 민주노동당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잡음 없고 연대 잘한 적이 없어요. 울산 북구에서도 이성헌 의원이 얼마 억울했어요. 대신에 민주당에 좋다. 진보당에 단일하고 좋은데 경선 붙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원 지도부가 오케이. 경선 붙였는데 윤종호 전 진보당 의원이 됐거든. 민원 의원 됐거든요. 이성헌 의원님 바로 승복하고 그래 내가 졌다. 인정한다. 일단 우리 범 야권 후보 되게 하자. 이렇게 선언한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국적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일부 결을 난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전원골프 tv님께서도 박 후보님 가자. 막 계속 어머니 쏟아지고요. 박혁미를 국회로.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점점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계속 또 후보님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할 말씀 많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국빙 방문 후 100일째 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외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언론은 김건희 여사 어딨냐. 3.1절 행사 도 불참했던 걸 지적하고 있고 또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보면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이 지금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분도 안 보인다면서요. 사실은 근황이 소개됐죠. 좀 투병 중이라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한국판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가 얘기를 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다 김건희 여사 잠적을 다루고 있거든요. . 그리고 이게 정말 국제적인 망신거리잖아요. 이렇게 뿐 아니라 이제 이정섭 도주대사 사건은 그게 이제 민심이 되돌아오게 된 그런 모멘텀이 됐는데요. 정말 그거 역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잖아요. 영국의 공영방송인 abc가 그걸 이종섭 대사건을 외교적 골칫덩이 디플로매틱 헤데이크 이렇게 했고. 헤드웨이크. 네. 그리고 네. 호주 abc가 우리나라의 캐베스 같은 방송인데 대대제 모드로 했고요. 오늘은 호주 집권여당 의원이 호주가 지금 노동당인데 이건 호주나 호주 에 와 있는 호주. 호주 국민 호주에 계시는 우리 한인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다. 너무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맞아요. 호주 여당 상원위원이 이종섭 임명은 무례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교민들 수치심과 모멸감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사태가 또 강남 주민들의 영린을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종섭 대사 29일부터 방산 협력 공간장 회의에 참석한 다고 되어 있는데 급조된 회의이고 사실 그럼으로써 거기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방탄 체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참 또 국민의 힘에서 또 나온 얘기죠. 최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건 이게 무슨 접촉사고 입니까. 인식의 수준을 좋게 드러내는 거죠. 정말 너무합니다. 소중한 근무 중인 군인의 생명을 이렇게 잃었는데 말도 안 됩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지금 이렇게 소환 상태이긴 하지만 그와 최상병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신범철 전국 차관 그리고 임종득 후보.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은 천안이고 임종득 후보는 경북 인데요. 지금 버젓이 후보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공수처 출금 대상자 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도주대사뿐 아니라 신범철 임종득 후보 문제도 같이 따져야 되고요. 지금 호주에 있는 그런 우리 소중한 교민들의 그런 수치심 과 모멸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거는 정상인 국가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인 나라인 거죠. 사실은 호주 대상 임명 철회해야 맞거든요. 계속 한 말씀 하십시오.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명을 철회 하고 그리고 신범철과 임종득 공천 취소해야 됩니다. 수사대상이거든요. 국회의원으로 반수공천에서 유리한 쪽으로 꼽고 나면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되시면 면책득공으로 수사 과정을 방해할 거거든요. 본인이 국방이나 운영이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 해보세요. 수사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동훈이 민주당 에서는 우리 문제 있는 후보 바로 지금 갭툭이 오른발을 잘라내는 결정. 재산허의 신고와 부동산 투입. 후보 등록이 마쳤으나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이형선 후보 거기는 그분이 나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우석완석을 잃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범죄 혐의자들 피의자를 공천으로 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리고 이종섭은 해외로 도주시키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말씀 하셨다시피 수사 의지가 아니라 그냥 총선용 입마금용 여론이 들끄르 니 무마형으로 회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취소해야 맞습니다. 공천 또한 취소해야 맞고요. 공감장 회의도 급조해 가지고 대상님들이 갑자기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방산협력 회의를 어떻게 공개합니까 사실은 국가의 기밀적인 내용인데 방위산업체 관련한 국가의 국가 잔령 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응원이 쏟아질 수 있는 전홍골프 TV님. 박경민 승리하면 서울 경기 석권한다. 좋고요. 열심님께서 우리 똑순이 기우미 선당호사의 아이콘 박경민 반드시 국회로 원해야 합니다. 스테시 님께서 강북을 한민수 님도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후보 님은 저기 와라하니까도 미안하니까 한번 강북을 제가 가보는 거라고요. 박예슬 톡톡님께서 박경민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험재스 코리아 저스트 님께서도 이책향면 유겐트 항상물이종속 도주대사 박경민 후보님 응원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후보님 비교적 점잖은 것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네. 또 실제로 굉장히 차분하고 평화로운 지식이기도 하신데 오늘 말씀하신 보니까 완전 사이다신데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 서초 지역의 여성위원들 기자회견을 계속 했었거든요. 검찰청 앞에서. 강남 서초의 분들이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꿔가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 관련해서도 만나보는 지인들이나 강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사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때 더 이상 국민의힘 찍어줘서는 안 되겠다. 흔들내줘야 되겠다. 표로 심판하자라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직접 느끼시면 어떠신가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건자들 만나면 의사 혹은 의사 배우자라고 밝히면서 정말 이번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의대 정원 2천 명 늘리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식으로 해서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올랐잖아요 . 그렇죠. 국민들을 받잖아요.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불손한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강남의 의사 인구가 꽤 되기 때문에 그분 가족들까지 하면 그 분노의 물결이 좀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그 근거도 없는 그런 비합리적인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지금 그거는 바로 복원이 되지 않는 그 부작용이 후과가 수십 년 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기술계에 또 종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능 이렇게 해서 그 문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집단들이 그 강남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로 혁명을 이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 인사를 하다 보면 격하게 지지화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가 많지는 않은데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박함 간절함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 저를 이렇게 부둥켜 안으세요. 그리고서는 막 손이 부서져라고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손으로 서울시장 구청장도 만들어봤지만 국회의원은 못 만들었다. 이번에 꼭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이 간절해요. 저는 그 간절함들이 다 모이면 그것이 어떤 도도한 거대한 물결을 이뤄서 강남을 접수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아니 아까는 사이다 했는데 방금은 그 진정성 절박함이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강남을 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한 번 되신 적이 있는데 강남병은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죠 지금. 아주 옛날에 한 번 됐을까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강남병이 생긴 게 이제 20대부터 거든요. 이제 갑을이다가 갑일 병이 되는데 이제 거기가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 지난번에도 이제 더블 스코어였고 사실 대선 때는 그 이상으로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지지자분이 보내주신 그 파란 꽃의 꽃말이 또 기적입니다. 기적. 후보님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군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대박영선tv도 많이 들어와서 계신데 인사이티비에서 인사이티비 님이 양파 3kg가 거의 7000원. 바이솔리 님이 대파가 5600원. 이제 자기동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대파로 한 번씩 사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하겠지만 쪽파로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대파 깐 거 있잖아요. 조금만 거 그거 2천 원에 받더라고요. 와 살다 살다 정말 너무 큰 부담인데 정말 우리 물경 민심 물경이란 게 엄청난 인데 엄청나게 분노한 민심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경제 폭망 심판하자 물경 민심 꼭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우리 후보님이 박 김 후보님의 그 진정성 때문에 다들 지금 막 흥분내는 것 같아요. 해볼 만하다 막 이런 느낌. 옆에 이제 강채 후보님은 비둥비둥한 거에 나왔어요. 그 시너지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강남 쪽에서도 소초랑 다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강남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치관이 좀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 여론의 변화가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히 바닥 민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요동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지지가 절실합니다. 친구분들 꼭 좀 찾아주세요. 진짜로. 친구하고 지인. 다시 한번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동도 세 개밖에 안 돼요. 여기도 싫어요 여러분. 사실 동은 이제 대치 1 2 4동 도곡 1 2동 삽성 1 2동 해갖고 7개 얘기는 하는데 그냥 뭐 1동 2동 이런 거는 이제 잘 못 쓰니까. 그러니까요.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기억하시면서 1 2동이나 1 2 4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님께서 힘내세요. 박경미 부님 승리하실 겁니다. 반딧분님께서 박경미다 하면서 하트 3개나 보내주셨고요. 초지일관님께서 순백도순이 박경미 화이팅. 스테이씨 11님께서 박경미 부님 응원합니다. 축복사님께서 기적을 이룰했습니다. 박경미 화이팅 당선되자. 정말 좋습니다. 반딧분님 그러나 알배치 하나 또 6500원이라는 슬픈 소식을. 저도 보니까 임도연님 결집은 끝났다. 총선 날만 벼르고 있습니다. 김윤자 님 안녕하세요 해 주셨고 총선 압승 으로 우리 대표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 저도 오늘은 좀 댓글이 박경미 우리 후보님 오시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우선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와우 너무 좋다. 종국의 신남보다 더 방금 짜릿했어요. 더 사이다했어요.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있을 때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흔히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어떤 나무의 줄기와 같은 스템 분야라고 해요. s-t-e-m. 줄기를 뜻하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마테메릭스. 그러니까 이제 과학수학공학정보 위쪽 분야 인데요. 그거를 그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수학정보와 그 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꽤 실효성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또 제가 국회에 있지 않으니까 제가 나아 놓은 법인데 그거를 계속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좀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ai 시대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든든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재고를 위한 그런 노력에 치중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박경미 후보님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리를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거를 또 22대 국회에서 계속 풀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박경미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길. 우리 강남의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지인들 찾고 친척들 찾고 모두 연락처를 찾아서 박경미 후보 지지해달라 투표장에 가달라라고 모두가 보시는 분들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저스티즌께서 박경미 후보님 tv 보고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tv도 지금 8만 높은데 빨리 우리가 10만 만들어드리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강남 병으로 와갖고 식당에 가가지고 뒤풀이도 거기서 해가지고 박경미 후보님이 추천해줘고 왔어요. 막 이런 살겨운 이야기도 막 하면서 진짜 이거 기적 한 번 만들어야겠는데 정말 저도 막 열정이 땡기는데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포츠를 나름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고 그다음에 사실 배드민턴도 제가 사실 국회 있을 때 배웠어요. 레슨을 받았어요. 동호인들하고 어울리려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네. 많거든요. 동네에서 아주 파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축구는 못하지만 시축 같은 거 잘하기 위해서 혼자서 공 가지고 밤에 연습한 적도 있어요. 시축 잘하려고. 남부럽지 않게 시축하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강남 합창단이 연습하는데 가서 요즘 피아노 건반을 별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피아노 연주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공감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음악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 그런 예술인 음악인들하고 저도 이제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피아노 연주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만나지 않고 동일한 경험을 공유 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강남 주민들께 다가가 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그래서 민주당이 강남에 상륙할 수 있기를 정말 전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셔요. 아니 사실은 학자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피아노도 정말 잘 치시는데 그거를 매번 하고 또 축구 잘 치시려고 연습까지 가시는 정말 최고의 모범생이시고 그리고 하나라도 이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 스킨십하기 위해 애쓰는 몸이 정말 부서져라 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아니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경미 팀이 저도 들어가서 지금 감동적인 게요. 어떤 정치인이 수학 비티만 있는 코로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시민들하고 누가 자기 정치하는 바쁘지 정치의 영역을 학문과 또 미래 우리 수학 과학기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 영역까지 확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부터 네. 수학 비타민은 여기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요. 정치 비타민에는. 수학 비타민에는 정말 자녀의 수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아마 수학에 한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답률 99% 삼각형 네비를 구하시어도 나오고요. 테트리스도 수학이 다는 콘텐츠도 있고요. 코로나 통계 모든 것은 3년 전에 봤는데 엄청 많이들 보셨고요. 정말 박경미 TV는 보는 것만으로도 풍성한데 이게 박경미식 정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탐효정 님이 제일 강남스러운 박경부 님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강남스러운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련된 지식인 또 굉장히 합리적인 진보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강남 좌파의 의미도 있지만. 강남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정책사상 강남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후보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를 우리 강남별에서 떨어뜨리면 두고두고 회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니까 어리권자들이. 아마 이번에는 물론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맞죠. 저도 알죠. 그 동네에 많이 가봤었는데 이번만큼은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자들도 경제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기업하는 분들도 이러던 남북관계 전쟁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사회주권에 교육하는 분들 러시아 중국 교육하는 분들은 요. 다 욕합니다. 다 지금 거기서 망하게 생겼다. 베트남까지도 힘들다 이러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부분이 있죠. 의대 정원도 늘려야 되는 거 맞고 그랬지만 이렇게 한 집단을 희생양 삼아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데 악용한다. 이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단도 희생해 가지고 정권이 지지율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 국민이고 다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타입도 하고. 그래서 더 요즘 예전에 비해서 목소리가 세지셨어요. 교수님이. 또 마무리 발언을 곧 하셔서 다음 일정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통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은 됐습니다만 할 만은 그래도 다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아니. 저는 상대 후보는 기업에서 평생 일하셨던 그런 정치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회와 청와대를 두루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을 했고. 그래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일꾼이고요. 제가 20대 국회 4년 중에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원내부대표를 했어요. 아마 3번 원내부대표를 한 유일한 의원이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당일 때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국정 경험을 같이 쌓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같이 추진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 청와대와 국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박영선 tv에서 다로님이 박경미 이기자 해놓고 진걸이 형은 뭐가 저리 저리 해맞냐. 지금 제가 박경미 후보님이랑 방송하면서 제 마음에 순화 순화적인 알죠.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정말 하남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 거든요. 제가 강동 4행동 살아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선수막도 보고 준비하신 것도. 근데 어쨌든 거기서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 항의도 하기도 하고 막 거칠게 문제 삼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되고. 후보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수용한 다음에 정말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곳에 바로 전략 공정되면서 내가 반드시 이번에 투평명을 만들어보겠다고 이렇게 밝게 맑게 뛰시는데 제가 어찌 해맑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 한 시간 동안은 저에게는 엄청난 카타르시스요. 민주당은 정말 좋은 정치인이 많구나. 그중에서 최고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난이 최근에 이번 총선에 출사필을 많이 던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님. 박영선 언론위원장께서도 우리 박경미 언니를 위해서 어떻게 결의라고 하겠네요. 아니 우리 동사. 선배님. 선배님. 박경미 후보님 정말 민주당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모든 준비 맞춰 있습니다. 첫날부터 제대로 국정경험 입법부에서 그 다음 교육학자로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국가의 정책들 잘 만들어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후보이니 강남에서 민주당 돌풍의 주역 민주당 선거 승리의 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들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심판의 마음을 강남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후보 저희는 잘 받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남 병을 가면서 낙수천석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낙수천석. 그러니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물방울이 함께 돼서 이 바위를 뚫는 그런 대장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양심 있고 정의님께서 지난 총선에 박경미 오는 일이면 정말 마음 아팠는데 이번 정권 한 일을 보고 정신차는 시민들 많으실 때고 반드시 입성하셔서 국민시민회에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이렇게 떠주셨습니다. 정말 응원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여러분 박경미 의원님 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메모도 많이 해놨는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으냐. 문재인 대통령 형사 안에는 갔으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너무 알았으나.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또 사실 또 우리 민생경료구소 정신차 기둥인 방정균 시민사회수석님이 우리 박경미 후보님 엄청 응원하십니다. 네. 같이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시민사회수석 하셨다. 네. 자주 뵙니다. 네. 저희도 자주 뵙는데. 자 후보님 제가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나중에 들어오시면 보시면 누가 다 포함해서요. 정말 사방팔방에 퍼뜨려 주십시오. 특히 강남 주민들 강남 서쪽권 주민당 때는 꼭 이 방송 한번 보시라. 박경미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박경미TV 구독 조회에서 우리가 10만 명 만들어주시고 박영선님과 저는 반드시 강남 병에 최소 3번 이상 하고 이혼정 이경 배우님 들으셨죠? 같이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미 필수. 필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 검색창에 마이... 오늘 바로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